얘들아~~ 우리 집으로 왔네 다시 수영하려고 일로와! 안녕~~ 척척해 왔어요 친구들 쌀티 버터 어둠 얘들 진짜 많이 컸죠?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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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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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터 놀자 놀자 이거 들어오세요 이야 음 예쓰 버터 많이 움직이고 살 빼야지 뚱빵이 뚱빵부터 잘한다 잘한다 잘해 뚱빵이 뚱빵이 맛있어! 쌈피 먹었잖아요 사이디야 사이디 먹었잖아 마요네즈 오구 지금 오늘의 아이스크림은 꼬막을 즐기고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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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도 졸려 눈에 잠이 한가득 있어 잠이 한가득 내내 하세요 내내 하세요 청포도 반죽 입에 내 맨 더 이상 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